구운 도너츠 버터말 GS25에 있는 도너츠를 샀구요 가격은 6000원대 후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하나빼고 다 먹어버렸어요 이게 GS에서 파는 낱개로 포장되어있는 거랑 똑같은 맛이구요 겉부분은 거의 바삭하게? 약간 바삭한 느낌이 드는 그런 빵이에요 속은 좀 촉촉하고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처음 개봉제를 찍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남은 거 먹는 거 마지막 도너츠 먹는 것만 찍게 됐습니다 이마트 거보다 GS 꽤 훨씬 맛있어요 겉부분이 약간 바삭할 정도로 구워져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먹다보면은 어떤 날은 얘가 좀 짜게 느껴지는 날이 좀 있더라구 하나에 열 개씩 들어가있고 한 개에 600원에서 700원? 그 정도 합니다 근데 낱개로 사면은 한 개에 900원에 사거나 1000원? 그렇게 100원에서 1000원? 네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6,7천원은 비싸다 하면은 한 개의 낱개로 한 번 사먹어보고 맛있으면 사먹는 거 추천드려요 진짜 맛있어 다음에 홈파티 하거나 그럴 때 사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고 싶은 그런 도너츠입니다 이마트 거랑 가격은 동일하고요 아주 맛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해주세요